경산. 주말 아침. 와. 집 예쁘네. 집이 모델하우스네. 와. 아이고. 같이 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왕자님을 키우고 있는 김세희입니다. 어머. 아, 꽃몰이가 저기 있었구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무 귀엽다. 세상에. 얘가 얼굴 천재네. 우리가 얼굴 천재네요. 얼굴 천재는 따로 있었구먼. 우와. 하준이 이름 뭐예요? 하자. 몇 살이에요? 우와. 오, 인물이. 어우. 영장치 않은데. 하준이가 아주. 진짜. 와, 보물이네. 너무 귀엽네. 사진 있는 애교도 많고. 너무 좋지 않았어. 얼굴이 너무 와해. 아니, 엄마, 아빠가 다 인물들이 좋아서 당연히. 네. 형도 많은 애기예요. 아, 귀여워. 아아. 너 이러면 무서워하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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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대건이라고 합니다. 아, 잘했어요. 어머. 잠깐만. 아니, 왜? 잠깐만. 와이프 잘 만났네. 어우, 선남선녀다. 너무 좋다. 어우, 너무 예쁘다. 넓살책이야. 되게 동안이다. 진짜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네. 응. 이 오빠 못 쓰겠네. 첫 신혼집은 투룸에서 시작했고요. 어우, 예쁘게 잘 꾸놨다. 애기 어린데 저렇게 흰색 집을. 어우, 관리하긴 뜻했네. 어우, 예쁘다. 막벌이로 열심히 일해서 전세치만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왔습니다. 어이구. 잘했다. 잘했네. 너무 잘했어. 기특해라. 밝은 걸 좋아하는구나, 세 씨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다 켜고요. 꼼꼼하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제 일상 속에서도 쳐다보는 거에 좀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gota고. 나base Frutati